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움 3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의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여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국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의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의 타도다. 너는 불을 기러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풀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움서의 전편인 요나서와 나움서를 잠깐 비교하기 원하는데요. 요나서는 멸망당할 사람들조차도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증거되었다면 나움서에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물론 오래 참으시다가도 심판을 다시 내리시는 공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움서가 다른 예언서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서에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심판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움서 3장 말씀도 2장에 이어서 니누의 멸망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는 멸망의 가정과 원인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화했을 진저 피해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수많은 사람이 흘린 피로 세워진 피해성이라는 그러한 별칭이 있습니다. 니누의 잔인함과 포악성, 소유욕이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목표가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까지 전쟁에 참여한 것을 바라보게 돼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11절까지 그 심판의 가정들이 하나하나 다 나와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4절.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6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7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어떻게 파멸당했는지 하나하나라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누에가 왜 이렇게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변 국가에 대한 압제와 핍박에 대한 죄를 정당한 결과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백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의 경고에 심판의 경고에 어떻게 했죠? 반응했어요. 반응해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답니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파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비참하게 당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언제 어떻게 죄가 드러날지 모릅니다. 나음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년 전 그 영상으로 봤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그러한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날카로운 칼날을 물에 담가다가 얼음을 만든 후에 그 얼음에 피를 묻혀서 늑대가 지나가는 길에 던져놨을 때 그 늑대들이 어떻게 하죠. 그 피의 냄새에 강력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들의 혀가 갈라져서 피가 흐르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그 얼음을 그 칼을 핥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가다출혈로 죽게 되죠. 바로 우리가 죄의 죽는 모습 죄의 치명적인 유혹 속에 빠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한 일인데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것인데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 마음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면서 죄에 둔감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도 니누에와 같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온 이 3장 이 하반절에서도 계속해서 니누에를 어떻게 실판하실지 나음 손짓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입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서 떨어진가 같으리니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서 넓게 열리고 빅장들은 불의 타도다. 너는 물을 기러 에어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은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로 수리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지 않고 니네를 멸망시키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흔들어 열매가 떨어지게 하듯이 니네를 계속해서 흔들 것이고 장정들은 여인처럼 약해질 것이고 성문들은 열려 방어박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에가 애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태세를 너희들이 아무리 튼튼히 구축해도 이 또한 내가 무너뜨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거니와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죄인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피할 길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심판에서 생명의 길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분명히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은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죄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왕이 되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여전히 역사지만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성령님 그 하나님이 통차자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에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악하다고 말합니다. 어제도 함께 제자훈련하는데 많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혹이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문제를 푸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분명히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혼이 악해지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의 손에 달려있고 힘있는 몇 나라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고 악한 자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니네를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한국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음서 마지막을 보십시오. 말씀은 분명하게 아수르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수르의 왕이여 내 목자가 되고 내 기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화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므냐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너희 나라가 무기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나라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종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기족은 나라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죠. 폐망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무기력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흩어졌으니 이제는 다시금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신신 심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니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움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니네에게는 멸망과 죽음의 사건이지만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는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위안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손뼉을 치며 즐거워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움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도 매 순간 삶에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도록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그러한 형통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즐거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움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니누에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길에서 위로다 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미 죄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에 유혹이 많다고 세상에 죄악이 많다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마음속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니누에 같이 이미 회개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에 무너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대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죄에서 넉넉히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미 이 죄의 죽은 자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죄에서 괜찮아. 나는 이 정도의 죄는 괜찮아 하며 하나님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정당화한 결과는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분명하게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자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음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넘어진 죄의 모습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더 깊은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엄나도 악한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마저도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국교회에 의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한 세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복음만 증거하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러오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를 죄로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최후의 부러로서 죄를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죄악에서 승리하며 오직 진정으로 부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